안녕하세요. 저희 생생성입니다. 선행 한 학생의 채점입니다. 맞았구요. 맞았구요. 4 빼기 8은 맞았어요. 4b 제곱 비를 조금 동그랗게 집시다. 정답입니다. 이거는 항이 9개죠. 6x 제곱 8xy 빼기 14x 더하기 3xy 4y 제곱 틀렸네. 아 이거라니까요. 그러니까 항이 6개 되면 안되죠. 4y 제곱까지. 그래서 하나 둘 세 번 해야죠.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했잖아. 7y에다가 이렇게 4 5 6 끝까지 해야지. 마이너스 3x 플러스 7까지 있는거야. 항이 9개 있는거죠. 틀렸어. 다셨죠? 왜?